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수능지구과학천문가 오재현입니다. 자, 2023학년도 지구과학원 매직개념완성강좌 완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출분석강의도 곧 완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해도 있었던 나름의 행사죠? 주요강좌가 한번 끝날 때마다 이렇게 책거리 라이브를 진행하는데 2022년에도 변함없이 라이브 진행합니다. 일단 개념과 기출, 책거리 라이브라는 타이틀이고요. 날짜는 3월 25일 금요일 되겠습니다. 저녁 8시, 3월 25일 저녁 8시, 실시간으로 우리 소통하는 시간 가져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 라이브 참여하는 분들이 모두 완강을 한 분들만 참여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취지가 어느 정도 이런 취지이니만큼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잘 따라오시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혹시나 아직까지 완강이 안 됐다. 그렇다면 기한은 이때까지예요. 좀 더 열심히 따라오시고요. 일단 뭐 새학기가 시작되어서 여러분들 조금 더 방학 때보다는 바쁘고 정신이 없으시겠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줄을 부여잡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그래. 완강하시고 책도 공부한 흔적 잔뜩 채워 넣으시고 공부했는데 책이 깨끗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공부했던 티를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3월 25일 저녁 8시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추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날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공부하는 시간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달려왔고 저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 잠깐은 서로 간에 좀 격려를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좀 지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받고 싶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서로 간에 좀 응원과 격려를 해주는 시간이 될 것이고 자, 그리고 N라이브 아시죠? 여러분들? 음, 화상으로 여러분들이 채팅을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라이브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긴 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200분인가요? 음,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설령 이렇게 당첨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같이 보시면서 채팅으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알아주시고 그리고 3월 25일이 어떤 날이냐면 3월 24일 다음 날이에요. 3월 24일은 아시죠? 3월 학력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물론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지구과학은 3월 학력평가가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는 않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방학 또한 열심히 갈고 닦았던 실력을 한번 뽐낼 수 있는 나름 기회일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시험 치러 주시고 그와 관련된 얘기도 시간이 가능하다면 전화를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라이브 라이브 제가 흡사 그냥 잠시 잠깐 뭐 유튜버 BJ가 된 듯한 느낌을 주는 이 라이브 제가 아주 좋아하는데요 2021년에 이 베가스터디에서 쭉 진행을 했었던 경험에 비춰본다면 올해도 그런 비슷한 일이 생길 듯 하여 말씀을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에서 이제 화상으로 채팅을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주체하지 못하냐 본인의 존재감을 막 어떻게든 이렇게 좀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인조 댄서들이 있었고요 이게 뭔가 하여간 액션이 있으면 막 잡아주거든 제가 볼 수 있게 3인조 여학생들로 구성된 댄서분들이 있었고요 혼성그룹도 있었던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뭐 춤이 됐든 본인은 노래를 한번 거기서 불러야겠다 노래가 됐든 아니면 뭐 자기가 하여간 여러분들이 하여간 이 세상을 아주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물론 상품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따로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이게 이벤트가 너무 자꾸 산으로 가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고 그래요. 그리고 어쨌든 그게 사실 본질은 아니니까 작년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혹시나 너무 춤을 추고 싶어 막 안달이 나신 분들이라면 좋다 이거지. 좋아요. 그리고 그래 긴 시간이 진행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붙잡고 자꾸 이렇게 놀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긴 시간으로 진행되진 않을 듯하고 짧은 시간 진행될 예정입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서로 간에 조금 응원을 하고 위로를 해주고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하자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2022년 3월 25일 저녁 8시 아차 이거 여러분들 혹시나 신청 다 해놓고 깜빡 잊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미리 알림 설정인가 알람 설정인가 그런 게 있어요. 신청해 놓으면 알아서 딱 문자가 갑니다. 까먹지 않도록. 오케이. 자 그러면 지구과학원 개념 및 기출 책거리 라이브 3월 25일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5불로 6불로 6불로 7불네요